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부동산은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어떤 분들이 두물머리하고 양수리하고 같은 말인데 두물머리라는 것은 남한강과 북한강 한물 두물이 만난다고 해서 두물머리로 불려지고 있는 동네이고요. 양수역 뒤편에 있는 도보 가능한 거리고요. 자동차는 3분 거리 정도에 있습니다. 토지는 5,000평이고 건물은 약 60평 정도에 있고요. 숲세권에 숲속에 쌓여있는 별장형 주택입니다. 이 부동산까지 진출입은 무난하고요. 거의 평지성이고 약간 오르막이긴 한데 남한의 프라이빗한 공간이 있습니다. 누구의 간섭이 필요없는 나홀로 단독 진입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동산 현장 답사를 원하시면 사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